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정진석 부의장이 기자들 질의에 소이부답이란다. 마침표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부언했다. 권성동 직무대인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26일 나눈 사적 문자메시지 노출에 대한 난처한 질문에 그저 웃고 말조라며 말을 아꼈다. 소이부답은 국민의 힘 속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답이다. 김기현의 원도 질의에 웃기만 할 뿐이고 권영세 장관도 얘기할 때가 있을 거라며 자리를 피했다. 이준석 대표는 울릉도에서 짧은 페북 글을 올렸다. 소이부답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우회적으로 풀어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다. 소이부답보다는 센 표현이지만 그래도 직접 표현을 자제하는 편으로 해석된다. 두 개의 섬을 거론했다. 카메라가 등장하는 섬과 울릉도 섬이다.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들어오면 반달 웃음으로 악수하러 오는 섬과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드러난 자연섬 울릉도 대비이다. 당 중진대 표정관리와는 달리 당원 게시판은 부글부글하단다. 걸리지나 말든지 한심하다 윤핵관 수준이 정도인지 몰랐다. 토사구팽에서부터 내부 총질 한두 번 아니잖아. 정신 차려. 너무한다 권성동 사퇴하라. 이준석 밀어내기 대통령 탄핵 등까지. TV조선 라이브가 옮겼다. 권성동 대행은 27일 2시간 만에 퇴북의 사건 경위를 설명했었다. 국회 정상화 경위 대정부질의 민생위기 극복 노력 등을 대통령에게 얘기했었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이 의원들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히 당대표 직무대행 노고에 위로차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명했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고 자신의 부주에 대해 국민 당원 동지 선배 동료의 원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던 터다. 조오선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 챙기기보다 당무 개입이 우선이냐는 논평을 냈고 당권 장악의 도안결이라며 한심 그 자체로 표현했다. 고의냐 부주의냐 논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보낸 감사 메시지를 다시 보고 싶은 충동에 꺼내 보다 언론에 노출된 거로 해석한다.